택배, 죄송합니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전혀 걱정 안 되는데, 힘내세요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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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 팀을 옮기게 됐고, 지난 시즌 챔피언 팀에 와서 뛰게 되었고, 이만해서, 이제 전부 전부 전부는 너희들은. 그치 한국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치 한국에는 타입 호 카우와 하느담으로 투숙이 마감되어 있습니다. 아직까지 투숙이 많지 않지만, 맞지지 않은 성분께서는 속히 카우입니다. 2카우 2만으로 나온 시작 투숙을 마치시기 바랍니다. 뭔가 잘 펼치기 바랍니다. gardnad Unfortunately, 이 팀에 올 때가 나 tam신과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치에 나와던 게임을 할 때가 이 팀에 어떻게 가능할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 팀에 와서 조코 팀에 와서 어느 정도일지 해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저도 100%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를 비롯한 도전을 했지만 결과들이 아쉬웠는데 LCL에 시합이 됐다고 말하고 내가 죽을까가 정말 좋다고 말하고 전북에서는 그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LCL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매일 토너먼트에서 전북에서는 자기가 경기를 나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김민혁 선수와도 많이 친해졌습니까? 모레다치 또 뭔가 이이나 아 버려야되지?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긴장되는 말 못하겠어요 원래 저랑 일본했을 때 알고 지냈어요?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군이 모터가 있고 호구가 있을 때 제가 사가팀 수 있어서 같이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북 팬들에게 어떤 각오와 기대를 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전북 연단에 정말 고생하실 수 있다면 제가 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반도 한 번에 한 번에 진짜로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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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경기를 나가게 된다면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마저 하나만 더. 전북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은 본인이 예전부터 기대했던 올림픽 대표팀이나 국가대표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. 전북 경기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했으면 올림픽이나 일본의 택배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.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. 네. 올림픽보다 더 좋은 치워부터는 결과를 남기고, 팀의 사회에精이퍼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뭐 올림픽보다는 일단 뭐 팀에서 좋은 경기력이나 그런 걸 먼저 보인다면은 나중에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감사합니다. 이 녀석 사진만 하나 같이 있는 거예요? 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네. 네!